안녕하십니까 별만실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제법 큰 5월 하순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어느덧 구독자 3천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하고자 작은 이벤트날을 준비하였습니다 80mm 천체만환경과 SV보니 기존품을 추첨을 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른쪽 상단 영상 링크와 본 영상 설명란에 있는 셀레스 드론 트래블스코프80 리뷰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퀴즈에 정답을 적어서 본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 중 3분을 추첨해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트래블스코프80에 포함된 삼각대는 몇 단일까요? 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은 본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신 후 댓글로 이벤트 참가 여부와 정답 번호를 남겨주시면 6월 1일 토요일 추첨을 통해 세 분을 선정하여 한 분에게 셀레스트로 트래블스코프80 만환경을 두 분에게는 SV보니 천체관측 티셔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래블스코프80 만환경은 리뷰용으로 1회 조립한 선포토 정품으로 인터넷으로 정품 등록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AS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이구요 SV보니 티셔츠는 순면으로 만들어진 별자리 및 다양한 천체가 프린트되어 있는 반팔 티셔츠입니다 사이즈는 3XL 다른 사이즈이죠 별마실TV 구독자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 당첨 확률은 다른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커뮤니티보다 높으니 꼭 응모하셔서 당첨의 행운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응모 자격은 구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니 댓글 남기시기 전에 꼭 구독 여부 확인해 주시구요 제품 운송 특성상 배송지 주소는 대한민국 국내로만 한정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천체만환경을 제공해 주신 천체만환경 및 광학기기 전문점인 선포토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광학기기 리뷰를 통해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